에어프라이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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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아무도 나라를 찾지 않는데 한 10년 했어요. 요새도 옛날에 병이 오기 전에 내가 거기 맨날 갖다 주고 그런다. 그래서 내가 보름거리가 안 되어가지고 달아 놓쳐서 나라를 도와준다 이러면서. 김 사고 쌀 사고 쌀 10개 사서 얼마 안 됐는데 다 썼어요. 그래 그래 이래저래 살아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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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장사는 몸 다르겠네 어디 멀리 갔다는데 계란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는데 아 딱 맞다 탔구나 어떤 콩나물 하나는 김치찌개 김밥을 사서 김밥을 사달라 사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두가지 먹었는데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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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도 잠만 했어요 남자들 애들 덜어 반찬로 자른다 꼬박 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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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지수 부추 대기 과다 coulir 양념장 어묵 양념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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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 밥 잘 됐다 다섯 여섯 개 아 참 어디가 살림할래 나 오징어 밥이 잘 됐네 조금 대구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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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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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간장 반지 불편하게 개개 저는 이 reporter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대로 놓으니까 밥이 조금 더 질었으면 좋을건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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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칼이 잘 들면 3개씩, 막 4개씩 했는데 천 원짜리 고춧가루 양파 치킨 양파 양파 뒤로 양파